발령기의 끝판왕 뷰를 지켜보시죠 블락비가 발령기에 도전합니다 네, 이번에 저희가 집을 촬영을 했는데요 이게 다 저희 BBC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제로 저희가 너무 오그라들고 손발이 다 오그라들고 정말 귀부터 발끄럭까지 다 오그라들지만 참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상상하시는 걸 보여드리려고 구현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핫질 블락비가 그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많이 즐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작해서 이렇게 오그라들 공채꼬 저는 rotat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질 시청자 여러분 블라클 테이리입니다 지금 저희 블라클과 해보고 싶은 학교생활을 연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꼭 길 잃지 말아요 첫 연기인데 너무 오그라들어요 미치겠어 진짜 제가 오그라드는데 열심히 했으니까 꼭 이쁘게 봐주시고 기대맞습니다 블라클 다음 앨범 기대맞습니다 오그리 토그리 제 오늘 연기중 영대사가 있어요 너 이제 허락없이 아프지마 안녕하세요 지코입니다 아 나 진짜 이러거든요 이건 지금 저희 팬 여러분들이 저의 이성친구가 됐다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영상을 찍은 건데요 굉장히 민망하지만 아예 여러분이 보셨어요 실제로 감정이입이 아니 괜찮네 많이 오그라들지 않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블라클 컴백 많이 응원해주세요 페이스 네 오늘은 저희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연기를 해보고 있는데 너무 좀 오그라드는 대사가 많아서 촬영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발령기니까 네 발령기니까 연기에 대한 그런 기대는 절대 하고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좀 오그라된다는 점 그리고 손발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만 유의하시면 주인공이 된 마냥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제 저희 팬분들이 제가 저랑 썸을 타면 대학에서 제가 어떻게 할지 약간 팬들이 상상하는 방향으로 제가 그 상상력을 채워드리기 위해 연기를 드립니다 어쨌건 저는 팬들이 주신 느낌을 최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연기하고 표정 연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제 성격과 다른 부분 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 가기 위해 굉장히 연연을 했습니다 아마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특히 제 거랑 테일이 거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앞으로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게 더 많이 겪고 더 많이 응원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크의 유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블라크가 같은 대학교에 다닌다면 같이 썸을 탄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약간이나마 간접 체험을 시켜드리고자 그 내용을 가지고 촬영을 받을 수 한번 thick 제정하고 알지? 죄송합니다 현아도 쉽게 친해지고 만 그렇지는 않네요 저희가 잘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이나마 간접적인 경험을 하실 수 하실 수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안녕! 안녕하세요. 또 학교의 박대기입니다. 연기를 진짜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연기를 해도 되게 오골 불 거예요.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골 연기는. 알리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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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리갈리. 어! 제가 선 영국녀가 재학 중이에요. 거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보다 조금 낫지 않았나. 저거가 오늘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? 보기 싫어요, 제가. 아 보기 싫어요. 제발 나오면 볼게요, 제발요. 이게 제가 너무 진심으로 한 연기 아니니까 너무 진작에 보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보고 웃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